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김정은이 혁명 완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북한이 말하는 혁명은 무슨 혁명인가요? 남한에서 말하는 혁명과 그 의미가 다른 뜻인데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에 정작 노조가 없나요? 남한처럼 노조가 강성하면 사회 변화도 가능할 텐데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북한의 정책적으로 놓고 볼 때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혁명은 무슨 혁명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북한 제일, 이 지구촌에서 혁명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북한일 것입니다. 다 혁명입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혁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혁명은요. 거저 혁명이 아닙니다. 주체혁명 위협입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공식 수로는 주체혁명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전부터가 일반, 대한민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혁명이라는 용어와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습니다. 그러면 주체혁명 위협, 말 자체가 앞에 주체가 붙었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위협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주체 사상이 기본 원리가 사람이 모든 것을 지니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회력사 원리가 인민대중의 혁명 역사발전소 주인의 역할을 차지하고 주체의 역할을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인민대중도 거저 자연 발생적으로 놔둬서는 자기 고유한 속성을 실현할 수 없다. 때문에 인민대중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특정인이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의 용도를 받을 때만이 인민대중이나 사람이나 주인으로서의 역할, 주인으로서의 지휘, 말하자면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이 제일 종수리에 올라가 있는 골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 사상은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수령은 인민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또 선전을 해서 북한 김일성 족속을 신의 경지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 김일성 족속을 추구로 하는 그들의 야망과 국가 비전,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을 바로 그들은 주체 혁명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체 혁명 위협에서 김일성 족속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주체 혁명 위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주체 혁명 위협의 사명은 첫째,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사상인 주체 사상으로 다 세뇌해서 그들을 참다운 김일성 족속주의자로 만든다. 이게 첫째입니다. 말하자면 북한 사회를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요구대로 사람도 개조하고 사회도 개조해서 북한 땅을 완전히 김일성 족속에 관한 것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가 뭔지 압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북한은 이걸 또 변형해서 주체 사상, 어차피 주체라는 건 김일성 족속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내적으로 선정할 때는 위대한 김일성이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남조선 혁명을 완수해서 남조선 주체 혁명을 완수해서 수복해야 된다. 즉 남조선을, 즉 대한민국을 김일성 족속 영역 안에, 영지 안에 넣어야 한다. 그 기치는 주체 사상의 기치, 또 하나는 김일성이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답니다. 김일성은 인류해방의 구성이고, 민족통일의 무통대이고, 국제정치의 원로이고 잔뜩 붙여가지고 김일성을 이렇게 굉장히 높여놓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다. 김일성이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이 말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주체 사상의 기초에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한다.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주체 사상이 아껴 그런 사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요구를 남한 땅에까지 대한민국까지 펼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주체 혁명 위협이 주장하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온 세상을 주체 사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지 사상에서 제일 완벽한 건 김일성 족속의 통치절학인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체 사상화해가지고 전 세계를 주체 사상화해야 된 지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못된 송아지 궁둥에서 뿔이 난다고 아 이게 수살대기 없는 그 종자들이 야망이 완전히 악랄해가지고 이런 오망창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전혀 실현 불가능하지만은 예를 들면 죽는 날까지 저 족속의 권자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이거를 끊임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또 이거를 죽어 안 한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가 실현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우리 이거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3대를 내려오면서 이 주체 혁명 위협이라는 혁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정족들을 죽였지요. 계급 분류해가지고 족대계층을 죽였지요. 낡은 이태리를 숙청했지요. 중국파 소련파 뭐 다 숙청했지요. 오늘날에는 탈북자 가족들까지도 딱 감시망에 딱 거두었고 요 참은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지령까지도 내려놓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데 이런 놈들이 이제 와서 평화식에 300만 이상을 생으로 굶겨 죽인 놈들입니다. 핵미사일 개발한다면서 북한 경제를 숙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북한 지역을 만성적인 식량위기에 허덕이는 세계 최국빈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네의 주체 혁명 위협의 결과로 다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체 혁명을 그만하겠어도 하면 그 모든 죄를 헌뻑 뒤집어쓰고 김일성 적석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원래 주체 혁명 위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적석은 원초부터 첫 단추를 주체 혁명 위협이라는 아주 글러먹은 야망으로 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옷을 찢어버릴 때까지 계속 그 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적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낮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혁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세계가 통용적으로 쓰는 혁명이란 수로하고 다르다. 이건 김일성 적석의 야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 개혁, 세뇌 이것을 뜻한다. 그 영역에는 북한은 도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까지도 주체 혁명 위협의 완수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까지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 참 듣기 따라서는 정신병자 족속 같은데 그래도 그걸 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분이 말씀한 데서 노동자를 위한다는 북한 사회주의 국가에 정작 로조가 없나요? 대한민국처럼 로조가 강성하면 사회 변화도 가능할 텐데 이런 말입니다. 북한에도 로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로단체, 노동당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이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기에는 로조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꽤 맞춘다면 그 번연에 노동자, 비당원만 다 해서 묶은 조직이면 뭐 로조나 비슷하다고 말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이 북한의 로조는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로조하고 그 성격이 반약에 다릅니다. 그 로조의 명칭이 뭔지 압니까? 조선지각총동맹입니다. 사무실을 저 대동강 건너 문수거리의 아주 큰 아파트 그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직업총동맹도 결국은 노동당이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총동맹의 과업이 뭔지 압니까? 첫째, 모든 노동자를 수령에 대한 참따운 충신, 효자로 철저히 사상교양한다. 두 번째, 모든 노동당원을 지휘한 모든 노동자들을 다 조직화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조직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노동계급과 혁명화를 다 붙여 나가야 한다. 태생이 노동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완벽한 노동계급이 될 수 없다. 조직이 통제와 감시를, 지시를 받고 조직이 준 과업을 수행하면서 나갈 때만이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으로서의 말하자면 채모를 갖출 수 있다. 이겁니다. 셋째, 모든 노동계급은 김일성 족속의 혁명 여부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서 전세계 노동계급화 이게 매진해야 된다. 옛날 마르크스가 말했지요. 온 세상 노동계급은 단결하라. 이것이 국제공산당이라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게 아예 슬로건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북한은 또 이 노동계급을 향해서 말할 때는 전살 노동계급화 전세계 노동계급화 이런 말까지 깃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는 온 세상 노동계급화든 북한 노동계급화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진행되자면 김일성 족속의 통치철학이고 노동당의 지도사상이고 저 국가의 지도리념인 주체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해야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북한의 로조라고 생겨먹은 로조 비뚜루만 조선직업 총동맹이 슬로건이고 과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로조를 관리하는 기구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로조는 조선공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에서 로조의 모든 간부들을 임명하고 상불권을 다 행사합니다. 로동당은 종수분자고 기타 비당원들로 철저히 로동당이 복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회비 로조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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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